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을 보면 지금 이 같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한미정보당국은 김정은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7차 핵실험할 수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 했죠. 국정원, 7차 핵실험 강행한다면 미 중간선거 1인 11월 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강력한 관측들이 사실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우리 정부는 추가 독자 제재를 만지작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미 할 수 있는 대북 제재,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제로, 영어로 만들 법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외교부, 미국, 일본과 독자 제재 조치, 효과성 제고 방안 긴밀협의, 박진 장관, 위협 고조시키는 북한 용납할 수 없다. 추가 독자 제재 부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준비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범 박사님, 마땅한 제재 카드가 더 남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재는 효과적인 거지 제재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독재 제재는 이라크 호세인 정권도 경제는 망가졌는데 정권은 유지했거든요. 제재만으로 굴복한 사례가 없어요. 다른 효과적인 수단, 추가할 제재도 없고 제재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굴복할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재는 보조수단인 거고 다른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 공조도 있고 중국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일반 인민들의 민심이에요. 그 민심이 움직이면 사실은 김정은이 가장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진실이나 어떤 사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대북전당 금지법과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자극적인 행위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국 선택은 북한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 백악관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비밀스럽게 북한이 포탄을 제공한 걸로 보인다라는 발표를 해서 사실 전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볼모삼아 위험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그 러시아에 비밀리에 포탄을 제공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 푸틴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떤 말일까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가 만약 북한과 무기 협력을 제기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반응일까라는 푸틴 대통령의 저 발언.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고 그 가운데 미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러시아한테 은밀히 포탄을 제공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사실상 아구가 떨어지는 대목인데. 전용규 의원님.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포탄까지 제공했다? 이 정도면 거의 전 세계에서 깡패 역할 아닙니까? 북한. 지금도 미사일 쏘는 거 보면 거의 깡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지금 정권은 정권의 안의를 위해서 사실 어떠한 불법적인 일을 다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사실 제재가 답은 아니다라고 조한범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은 제재만으로는 사실 저 행동을 잡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대부분 사실 우리가 추정컨대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나 세계적인 많은 합의들도 있고 약속들도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서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또 수입을 얻어들이려면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 천억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추정컨대 불법적인 돈을 얻어왔고 거기에서 미사일을 개발시킬 수 있는 자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김병민 대변인께서 사실 지난 정권 5년 동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보다는 미사일에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화의 답은 사실 대화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미사일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실패를 겪어야 되는 거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실험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대화한다, 그다음에 제재할 수도 있다고 계속적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안의를 위해서는 그때는 실험을 못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대북 제재가 심해진다, 그리고 우리 미국과의 훈련이 길어진다 이런 명분을 삼아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제재 방법을 사실 강구해야 되는 거고 북한도 위험을 느껴서 이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사실 또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아주 당찬, 북한을 향한 경고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